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안주군이 화상병 방제를 위해 6월까지 중점 관리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안주군은 지난 5월 중순 경기도 안성의 한 과수원에서 화상병 확진이 발표됨에 따라 화상병 예방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배 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고 식물 방역법상 최상위로 분류되는 병으로 지난해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지역까지 발생해 43개 동가가 폐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 2월 화상병 방제 전용 약재를 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 교육 및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화상병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기온이 오를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요즘 더욱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이에 완산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기구 소독과 묘목 관리 등 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대학생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유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의결된 조례는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매학기 준비하기에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이로 인한 학자금 대출로 학교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자 부담을 한층 해소하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보장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준일 주민등록이 군산시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이자 지원은 휴학기간 최대 6학기를 포함한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시작되는데 저희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이후 군산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등이 결정됩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 가능자는 지난해 기준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2총 2억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국가 공모사업 확보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6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월 현재 국도비 47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완주군이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230억 원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 공모사업 응모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군은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인 6월 초까지 예산 확보에 곧비를 놓지 않고 부처 예산 반영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오는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오는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완주군을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차량, 상습 체납 차량, 즉시 단속 지역 등은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1회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완주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선진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그동안 사립 측의 반대로 표류 중에 있던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난항을 겪었던 익산시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이 진통 속에 사실상 전북도의회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에 대해 이해숙 의원이 수정 발의한 설립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당초 일반학급 9개 반과 장애아동을 맡을 특수학급 3개 반에서 일반과 특수학급을 각각 6개 반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며 익산 공립단설유치원은 오산면 구영만초부지에 설립돼 오는 2019년 3월 개교할 방침입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6일까지 배수지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청소를 실시합니다. 김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9개소에 대한 일제 청소를 실시합니다. 이번 청소는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 배수지와 저수조 등의 익기, 바이러스 등 오염물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와 더불어 시설 점검 개선 및 보수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시설물 안전성 유지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매월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일환으로도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푸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K일은 김승균입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서동축제가 열립니다. 서동선발대회, 무양 즉위행차 퍼레이드, 유물 발굴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오늘 개막식과 함께 익산서동축제의 화려한 문을 엽니다. 익산서동축제는 29일까지 3일간 익산 금마서동공원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화했으며 요일별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유명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서동축제 개막식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에서 금마까지 임시버스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2만 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51만 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가량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전남 여수 율촌면 임금 바다에서 율촌 산단 내 조선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바다를 오염시켜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기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고교생 대상 학원 교습 시간을 1시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